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까르보 불닭볶음면입니다. 달걀후라이랑 소세지 준비했어요. 부분지도 준비했어요. 마실 것은 우엉차예요. 잘 먹겠습니다. 소세지 아직도 마찬가지로 먹으러 왔어요 더 맛있게 먹어도 맛있다 이 맛은 우유가 더 맛있다 나는 우유가 더 맛있게 먹기 전에 먹으러 왔어요 나는 고기만 빼고 먹으러 왔어요 나는 고기만 먹으러 왔어요 나는 고기만 먹으러 왔어요 백두국수 아이스크림 고구마 고구마 비벼 먹기 진짜 맛있어 바삭바삭 계란 한 입 이iempo가 너무 맛있어 소스도 많이 담고있어서 저는 고기와 단무지가 너무 맛있어 고기와 단무지가 너무 맛있을더라고요 고기와 단무지가 너무 맛있어 고기와 단무지가 너무 맛있었어요 애매아 애매아 뱃살 뱃살 빨리 먹으면 참기름 저는 고기 그냥 먹으니까 아유.. 아이스크림 까먹는 김치 나는 김치에만 먹었을 때 김치에만 먹었을 때 김치에만 먹었네요 김치에만 먹었을 때 이 김치에만 먹었을 때 김치에만 먹었을 때 바삭한 맛은 이 느낌의 맛을 잘 들어요 바삭한 맛이 너무 좋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